생활 해양예보 레저바다입니다. 바다 낚시지수 보시죠. 토요일 부산 서부를 시작으로 일요일 파고가 대체로 높겠습니다. 낚시 가실 분들은 물결 잔잔하고 해왕 안정적일 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욕지도 역시 주말에 물결이 높게 일면서 나쁨지수 들어왔습니다. 거제도는 일요일에 보통지수 들어왔지만 물결이 다소 높은 편이니 참고하시죠. 바다 갈라짐 지수입니다. 나쁨 들어온 동선 보시면 체험시간이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위험하겠습니다. 다른 포인트는 4시간 이상으로 여유 있으니까요. 보통과 좋은지수 들어온 곳으로 방문하시죠. 바다여행 3일 내내 보통과 좋은지수로 무난한 날이 예상됩니다. 다만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만큼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핑지수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파양이 좋은 편이고 일요일은 파주기가 좋겠습니다. 금, 토요일 서핑 즐기기 나쁘지 않으니 일정되는 날 나가보시죠. 지금까지 레저바다였습니다.